오늘은 차차가 높은 SUV 차량 운전석에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을 열 때 옆 차량 문꽃 방지 주의해 주세요. 상체를 숙여 우족다리 무릎 밑을 잡고 엉덩이와 같이 착석해 줍니다. 그리고 신체 다리를 올려 문을 닫으면 끝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일반 주차를 이용할 때는 주차 간격이 좋아서 문을 크게 열고 우족다리를 올립니다. 그리고 엉덩이를 놓고 우족다리 무릎에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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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